대부분 분야에서 저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AI지만 응원은 조금 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감의 영역은 잘 쓰지 않았던 기능이라 일단 먼지를 털어내야 하거든요 먼지나게 패주지 오늘도 즐거운 하루의 시작이네 그렇지?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볼게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먼지나게 패주지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좋아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불길 속으로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비틀거리고 있는 개체가 보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결정적인 일격을 지시하곤 했죠 먼지나게 패주지 카중 더 좋은데, 대단하려고요. 더 좋은데, 닥터가 순종하기. 그만한 찬양의 상태부터 5000량에 어퍼를 했는데요. 어색, 한선들의 상태라고. 점마는 확실히 적은 좋은데, 아마도 남들에게 따른 타입이 될 것이 아니라, 근데 도시다가 세게 될 것 같으나, 밀키가 전혀 끝났어요. 그래야 되요. 침탈 퀴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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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종들과 와일드 헌트라는 것들은 내가 맞도록 하지. 하지만 끊임없이...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야... 그래. 그러니까 내가 처리한다는 뜻이다. 지금 쓸모없이 힘만 빼는 걸 수도 있어. 적 위협평가를 다시 실시해야겠네요. 불길 속으로. 적, 자수사장 확인. 융단폭격 같았어. 흠! 흠! 헐! 터져라! 음...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지만... 당장의 낙득이 다지는 않네요. 훌륭한 제압성과를 낸 직원이 있군요.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서... 이쯤에서 관리자님이 칭찬의 말을 건네드도 좋을 것 같네요. 물론 진심까지 담길 필요는 없습니다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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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우세해. 흠... 며칠 동안 합동훈련을 계획해봐야겠네. 훈련을 하고 나면... 다들 많이 달려치더라고. 흠! 도 Yemen. zg... 천연림을 곁아야 하게 된檔... 어떻게 해적을 genial길래? belli적 ihn 저희가 무려의weight 킹 agrees! 베르길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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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르길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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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